세븐틴의 레플라이 커버 보여 드렸습니다. 박수 한 번만 크게 주세요. 아이고 이런 이런. 이제 공연이 거의 막가지 왔습니다.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기 전에 저희 팀의 막내가 춤을 굉장히 막내가 아니라 막내가 어떤 친구가 안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춰요. 이 친구가 무대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다라고 여러분들도 호응을 잘 해주실 거죠? 네. 네. 그 전에 저희 팀 소개 한 번 더 하고 빠르게 진행할게요. 저희 팀 이름은 아큐로서의 후에 유튜브, 인스타그램에 오피셜 언더 바이크에 접속하시면 저희 채널 적어보실 수 있습니까? 많이 많이 빨리 해주세요. 자 알겠습니까? 네. 네. 계속해서 공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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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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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